그렇지, 리프터가. 슬프, 그렇지. 네. 내려가. 페미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 에이핑크 컴백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에 또 팬송이 나와요. 아까 홍보. 아직 녹음 안 했어. 기억이 안 했어. 오늘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짧아가지고. 공격 중이었어요. 오늘 공격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마지막이에요. 오야호. 오야호. 필라테스는 좋으세요? 포메스. 필라테스와 요가 좋아하세요? 따라오시죠. 굉장히 오늘 내 머리랑 비슷하게. 굉장히 공격적인. 데뷔 초 때부터 필라테스랑 요가를 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몸이 되나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명상은 하시는 편이세요? 명상이 좋대요. 부자분들이 하루에 꼭 명상을 하신다고 하셔서 앱 같은 것도 깔았는데 저랑 안 맞아요. 월 200에 무병장수한 사람 월 1억에 50살까지 받았어요. 월 1억에 50살? 해볼 거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조금 더 몸이 아프기 전에 다시 하고 한번. 인생이 이렇게 체폭기처럼 굴러가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굴러가는데 오늘도 화이팅. 나를 죽이는 지방을 쌓지 말고 나를 살리는 근육을 쌓아라. 이게 지방이구나. 굉장히. 굴러 아닌가요? 진짜. 너무 부담스러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상한 에너지가 느껴지시네요. 괜찮습니다. 죽이진 않아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내 몸 살리는 호르몬 테라피라고 해서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 몸을 알고 운동을 잘 맞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좋아지니까 자꾸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생각하셨을 때 건강은 어떤? 자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건강이죠. 한 번 배워드리고 싶은데 10회 안에 효과를 느끼게 되고 10회요? 여기 10회를 와야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꼭 굳이 오지 않으셔도. 전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 여기 밑에 나가고 싶어요. 한사대의 장점은? 한사대는 다시 보다. 다시 새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희망적인 곳이다. 이 영상을 한사대에서 좋아합니다. 좋은 비결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팠던 거죠. 견디고 이기고 또 노력해서 지금 열심히 건강해진 게 제 성공 비결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게 앞으로도 성공 비결일 것 같아요. 선생님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침에 개인 레슨을 해주셔야 되고요. 쌍둥이 엄마라서 같이 놀아주는 게 있는데 천만산을 동반할 거예요. 아이들하고 퀴즈레슨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속성 교육 하셔야죠 무조건. 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혈액순환이에요. 톤 끝이 따뜻해지면서 고개를 너무 지금 예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파요. 살짝 띄스 살짝. 많이 가지 않아도 돼요? 와 이거 진짜 힘들다. 림프예요. 아하하하하하 엉뚱이다. 엉뚱이다.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아하하하 다리를 타고 내려가요. 요거. 내려가. 어 봄 같아. 삐뚤어졌어 삐뚤어졌어. 잘 봐요 잘 봐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질문. 필라테스를 만든 사람은? 조셉 필라테스. 오오오. 됐어 했잖아. 할까요? 이제 딴 얘기하지 말고. 네. 그렇지 리프팅 타. 셋. 그렇지. 넷. 다섯. 어 해야 돼. 호. 하. 하. 또 하. 하. 한 번 더. 하. 그렇지. 잘했어요. 다리틀틀. 500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혈관이 다 열리지. 혈관이 엄청 잘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플리켓지. 아직은 질병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병이 보이래요. 어디가? 발괴사. 빨리 타세요. 빨리! 여자일까? 남자일까? 피디님만 아니면 돼.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렇게 나마스테이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막 이렇게 하면. 어제도 나마스테 이랬어요. 나마스테. 랜잼. 계속 하세요. 손을 이렇게 쫙 한다가. 이렇게요? 이렇게? 손바닥과 손바닥에 부딪혀야 돼요. 내 배를 보세요. 수백을. 인사 차. 한 번. 한 번. 한 번 더 빨리 하나. 시작. 첫째 준비 단계. 치유 단계. 상처만 남은 거. 저와 수강생 분이 달라요. 초급. 초짜. 초짜, 초짜. 분짜. 하나, 둘, 셋. 폼롤러가 일자로 돼야죠.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다시 넣으세요. 와, 힘드네요. 몇 번 하실래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기본이 100번이에요. 자, 흔들리지 마세요. 전화시기. 올라오세요. 아, 똥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러면 나오세요. 어딜 나와요? 똥. 뭐라도 받칠 거 주셔야죠. 아니요. 지금 가볍죠? 어, 네 가볍습니다. 제곱이 무서워질 거예요. 오른쪽으로 무브라지고. 네네네. 그럼 이쪽 손은 뻗어야죠. 고객님 정면 보세요. 아름다운 정신의 모습. 자, 위로 뻗었다가 멈추고. 멈추고 천천히. 근데 제가 질문을 하시나요? 뭔데요? 원래 오늘 보미 씨가 온다고 해서 왔는데. 아, 보미 씨 좋아하시는구나. 아, 진짜 좋아요. 진짜 팬입니다. 아, 진짜 좋다. 네. 널어주셔야 내려가죠. 네, 혜연이 호흡 오르셔요.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진짜 똥 나올 것 같은데. 엉덩이. 엉덩이, 이게 똥나. 자, 일. 이제 저의 보충을 아시겠죠? 좀 타세요. 땡깡구리 드신.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힘드네요. 아, 가져가세요 이제. 이걸 잡고 코는 앞으로 쭉. 이게 평소에 진짜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독소가 안 되죠. 쭉. 쭉. 아이씨, 아이씨. 땡파라 보세요, 땡파라. 어때요? 지금 골반이 쪼여오는 느낌이 드나요? 어우, 눈 다다. 아로마테라피 인사이드. 예뻐요? 너무 야해가지고. 엥신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생각하면서 하단 하나를 뽑아보세요. 자, 여기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 잠시 마스크를 벗어보세요. 네. 어떤가요? 향이 좋나요? 꽃향이 나는데요? 버그카스는 안 나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본인한테 맞는 겁니다. 항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의 스타일이나 시스템에 매여있게 되면 제가 그런 걸 싫어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나가라는데 매여있지 않은데? 아, 프리세요? 저 프리예요. 아, 죄송해요. 세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네.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세요. 이거 엄청 멋있는 말인데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깨 내리시고 나마스테.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나가기 싫을 때. 하기 싫다고? 하하하하 이름이 뭐야? 유서현. 유서현. 유주년. 똑같은 아홉살. 몇 살 같아 보여? 다시? 응. 다시? 오늘 1일 엄마가 뭐 하는 사람 같아? 필라테프 강사. 똑같아. 똑같아. 보는 눈이 있네. 자, 준현아. 누나 뭐 하는 사람 같아? 응. 아, 아. 진현아. 준현아. 서현이가 이렇게 리액션 잘할 때 어때? 싫어요. 싫어요? 그냥 저는 얘 원래 싫어요. 촬영을 시작할 때가 있어. 평소에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 있으면 내가 전해줄게. 엄마한테 화낼 때 미안한데 그 말이 아니야. 어머, 귀여워.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여기 영상에다가 한 번 말해볼래? 안녕, 엄마. 엄마가 나 화낼 때 서 왔어. 아, 엄마 좀 무서워시더라고. 귀여워? 엄마, 사랑해요. 작은 거 봐, 하트. 너네 혹시 성공이 온 줄 알아? 열심히 해서 이런 거. 우와, 너네 똑똑하다. 아, 그럼 준현이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해? 에잇, 본래. 본래 싫지? 나중에 무기가 오기만 해봐라. 스프레이를 엄청 보여줘봐. 준현이가 말했어. 아하하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둘 다 좋아해요. 너는 참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거잖아? 좋아. 하얀이가 좋아. 준현이가 좋아. 하나, 둘, 셋. 준현이. 오, 귀여워. 살려줘. 하얀다. 야, 나도 나중에 쌍둥이 나와야겠다. 이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말 있어?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곧 생길 거야. 성. 성. 응. 발성 되게 좋다. 성. 남. 남.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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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 이. 이. 팀. 팀. 도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철칵. 왠지 우리 구변인 거 같은데. 일단 나는 한 명은 확실히 기억나. 제가 우주이를 뛰어넘었어요. 나 했네. 어떻게 스스로 끝낼까요? 언니. 잘 가. 또 봬요. 아니야. 라라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제가 또 보자고 했었잖아요. 넌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아이구나. 네. 대형이, 자범이, 나를, 소비. 맞았습니다. 이렇게 깍지를 껴볼게요. 자, 툭 소리가. 네. 반대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자범이. 안 내려! 반대로! 반대로! 오른손을 들어봐. 자, 오른손 들으세요, 여러분. 자, 왼손 이거. 지금 누구 한 명이 틀렸을까요? 야, 너 안 틀린 적 한다. 자, 이거를 돌리세요. 어? 이게 아닌데. 이건 뺄게요. 옆에 있는 공을 하나씩 드세요. 오른쪽 하나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자,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공을 이렇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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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이는! 가! 자범이! 자범이! 네? 뭐해? 선생님이 가져와야, 자범이 자세히 가져와야, 선생님이. 대박! 여기서 재영이를 보면 생각나는 명언이 있어요. 저기 한 번 읽어볼래? 재영이는 잘 따라할 수 없다. 방금 재영이는 이 공놀이를 즐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따라 앉아. 저도 즐기는 관광 있어요. 중심 잡기요. 어? 중심 잡기? 그러면 서로 중심 잡기 대결을 한 번 해볼 거야. 시작! 그렇게 잘하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쉬워 보인다.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거 10분 동안 받은 게 있어요. 너 10분 동안은? 생각보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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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옮기고 하는 거 아니야? 소영 씨. 그 쇼파트. 팀을 지어서 주고받을 거예요. 덕담을 해주면서 던지면 돼요. 덕담 좀. 다범아. 몰라요. 자, 성남주가 마지막인데. 네. 하고 싶은 말 없어? 앞으로 했네요. 가수! 고마워.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항상 끝내는 거 있잖아요. 시작! 즐기는 자를 따라할 자는 없다. 더 크게 움직여요. 더 작게 움직여. 즐기는 자를 따라할 자는 없다. 가수! 가수! 대표님께서 즐기는 자를 따라할 수 없다라고 여기도 써놓으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즐기는 자를 따라할 수 없다는 그냥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되고 높은 고지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성공하는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즐기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내 성공인 거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 성공인 거고 다 자기 각자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를 하면서 저도 조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 스스로에게 너무 칭찬해주고 싶네요. 성공은 그냥 나 나름대로의 기준만 정하면 진짜 성공은 쉬운 거 같아요. 그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내 갈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아무나 할 수 있다. 별로예요? 여러분 우리 성남주를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즌2에서 만나요. 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 네. 더 남자리 잡으십시오. 성공 축하합니다. 성공 축하합니다. 성공 축하합니다. 성공 축하합니다. 성공 축하합니다. 성공 축하합니다. 미쳤다, 대박. 성공 축하합니다. 이거 먹는 케이크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설탕. 어떡해. 저 눈물 외칭이 보이시죠? 이거 좀 찍어주세요. 여기에 오늘 성공 명언이나 뭐 이제 사이다 싸인. 우와. 실랑을 좀 들으셨습니까? 네? 텔라가ikal 베우셨습니까? 비웠다고요? 텔라가ikal 베우셨으니까. 아니야. 그 일을 지ют. 오오! 성남주는 희망이다. 성남주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컷!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